서울랜드 서울랜드 서울랜드에 왔습니다 서울랜드에 왔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어렸을 때 와보고 정말 오랜만에 와보네요 동심으로 좋습니다 날씨도 너무 미세먼지도 많고 좋아요 무한폐령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다 챙겨주셨네요 입장시 마스크 꼭 챙겨주시고 스탭 생각보다 머네요 가깝지 않죠? 노래기구 잘 타세요? 노래기구 잘 타는 편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간이 조그맣었어요 전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서 탔는데 엄청 무섭고 어지럽더라고요 멀미나는 것처럼 뭐 남잔데 못하겠어요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 안 할 때요 저 안 할 때요 저 그만할래 남자인데 못하겠어요 이 어렸을 때 한 건 다른데 내가 팀이 감독님 말대로 안 참아지네 안 참아져 이렇게 되는데 이게 흔들려 여기서 툭 했을 때 약간 수직으로 낙하할 때 그때가 무서워 그리고 이렇게 딸려오는 건 괜찮은데 수직으로 콕 떨어질 때가 이렇게 돼 문이 없어 문이 없어요 밀어주세요 진짜 무서워 문님이 좀 당겨서 하려고 하는 거니 문이 좀 당겨서 하려고 하는 거니 문이 좀 당겨서 하려고 하는 거니 문이 힘 부정에서 하려고 하는 거니 네 맞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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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냥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네가 더 좋아? 다시 출연해야지. 나만 나만 이제 해야지. 우리 근데 여기 안에 있다가 빨리 오라고 하면 어떻게 나가야 돼? 아니. ㅋㅋ ㅋㅋ 아 이게 진짜 움직이는거야? ㅋㅋ 아 그 거기가 움직이... 어? 거긴가? 내가 움직이는건가? 오 이상해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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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w proyecto 아저씨 보다 멋지네요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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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